지금까지 유전자 가위 기술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쭉 훑어봤다고 볼 수 있는데 마침 또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의 미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도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고 살짝은 기대도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현재는 다양한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개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유전자 가위가 향후에도 아마 개발될 여지는 있고요 아직까지는 크리스퍼카스 기술이 주축에 대해서 기술을 형성하고 있는데 기술 자체는 유전자 가위를 잘라 없애는 경향이에요 없애버리는 어떤 유전자가 잘못돼서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럼 없애버리면 되죠 어떤 경우는 없애버리면 그 유전자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예 없어져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떤 경우는 문제가 생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유전자가 문제만 일으키지 정상적일 때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몰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예 없애버리면 되는데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애를 없애버리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고쳐야 되죠 원래 크리스퍼카스는 잘라서 없애는 기술이기 때문에 고치는 기술은 또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이룩한 게 연기 편집 기술 베이스 에디팅이라는 기술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기술이고요 그런 기술은 2015년부터 2020년에 걸쳐서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이런 기술을 다양하게 유전 질환에 적용하려는 노력 최초로 개발된 카스개비라는 유전자가위 치료제는 사람으로부터 세포를 밖으로 빼서 유전자가위를 넣고 교정한 다음에 다시 사람에게 넣는 그런 방식이고요 앞으로 진행된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자가위를 직접 몸 안에 넣어서 유전자가위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고치는 그런 치료제가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의사 같은 역할을 스스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카스개비와 같은 이걸 엑스비보 치료제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세포를 뗐다가 유전자 편집을 하고 다시 넣는 이런 과정은 사실은 대형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는 병원 시설에 아주 잘 갖춰있는 미국 같은 선진국가가 아니면 사실은 치료제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다양한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비보 치료제의 적용이 필요하고요 또 실제 인비보 치료제를 개발을 해야지만 다양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쳐져 있는 유전자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많이 발전을 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퍼 카스 그다음에 베이스 에디팅, 프라임 에디팅 그다음에 카스 13 미술 이런 것들이 아마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게 기술이 개발 잘 되면 거의 만능 아닌가요? 뭔가 유전적인 거를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르고 다시 대체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약간 불로장생도 될 수 있고 약간 그런 미래를 꿈꿔도 되는 건가요? 거기에는 기술적인 이슈와 비기술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졌어 그러면은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윤리와 법과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기술은 있지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장생이 정말로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서로 동의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에디팅했을 때 100m를 5초에 줄파해 그게 좋을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세상에 왔을 때 그것이 정말 행복한 세상인가 에 대한 서로 동의는 사실은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을 한다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실제 적용시킬 수 있는 거랑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물론 기술은 더 발전하려고 빨리 치고 나갈 거고요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요 그러면 이 유전자 치료에 관련돼서 조금 더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유전자 가위의 큰 영역은 치료제이기도 하지만 진단의 영역도 사실 진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가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한 20개의 서열을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다는 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곳을 찾아가서 고치듯이 암도 특종 유전자가 한 군데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암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유전자하고 암을 발생시키는 잘못된 변이 있는 유전자를 유전자가 의견을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암 진단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하고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내 건지 바이러스 건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진단에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유전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전자 가위 하나의 응용 범위고요 다만 유전자 가위는 정확하게도 진단할 수 있지만 빠르게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진단하는데 응용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코로나 진단에 더 많이 활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예를 들어서 여행 왔다가 출국해야 되는데 공항에서 좀 증상이 있어가지고 빨리 얘가 코로나 걸리는지 안 그런지 알고 싶을 때 그 짧은 기간에 그럴 경우에는 유전자 가위 진단을 이용해서 30분 만에 45분 만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거죠 PCR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암 진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45분 만에 빨리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하루가 걸려도 더 정확한 진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고요 응용 범위는 조금 더 빨리 결과를 알아낼 수 있는 감염성 바이러스성 진단에 좀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바이러스성 진단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런 질문도 또 드려보고 싶은 게 아까 저희 PD님이 저한테 질문으로 유전자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혹시 이런 유전자나 DNA가 성격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는 거라면 약간 걱정이 많은 그런 유전자도 변형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왜 걱정이 많을까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 생각이 많아서 이걸 진화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가 몇만 년 전만 해도 동물들하고 진짜 와일드한 세상에서 경쟁을 막 싸우면서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았잖아요 항상 두려움과 이런 자기 본능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위급한 상황이 나왔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동물들과의 경쟁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두려움과 걱정 같은 유전자들을 심어왔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인간이 먹이 사슬에서 중간 정도 있다가 우리의 두뇌로 사실 머리 꼭대기를 이 먹이 사슬에서 가장 정점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 과거에 필요했던 걱정과 두려움의 유전자는 사실은 많이 필요는 없죠 물론 총기 사건도 일어나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해소가 돼가지고 과연 지금 진화론의 학자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의 유전자는 부시대의 산물이다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에디팅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문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사회적인 합의의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어떤 유전자를 잘 에디팅을 해야지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는 정보는 우리에겐 없어요 이게 하나의 유전자인지 50개의 유전자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요 50개라면 그 50개의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인지도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정신학과 관련해서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두려움 유전자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은 질병의 영역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질병이 아닌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먼 미래의 후선들이 합의를 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유전자 가해 기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러면 그냥 기술 개발에만 노력할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법과 제도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거나 규율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 이후에 챌린지를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노력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기술이라는 게 먼저 발전이 되면 그 기술이 생겨남으로써 더 새롭게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그렇죠 이제 규율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아마 이게 치료제로 적용이 되고 네 동물과 식물의 에디팅이 되고 또 사람까지 또 에디팅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기도 에디팅하고 그러면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테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잘 지속가능하게 레귤레이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 네 근데 또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기술 발전을 조금 막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밸런싱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초에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얘가 치료제가 이제 25억 정도 돼요 오 비싸요 물론 한 번 치료제로 이제 영구적인 치료제를 기대하고 있지만 25억을 부담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에서 의료보험 체계에서 가능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치료제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상업할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의료보험 체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다양한 이런 체계 의료보험 체계를 통해서 돈이 없는 네 유전질환 환자들에게 이런 치료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경제 시스템에서의 하나의 풀에 대한 숙제라고 이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가 질병이고 어디까지가 질병이 아닌가에 대한 영역이 있어요 맞아요 누가 봐도 유전질환은 이제 질병인데 그럼 두려움 걱정은 이건 질병인가 아닌가 이런 이슈가 있고요 내가 좀 근육이 빠져 내가 유전질환 해가지고 근육을 강화시키고 싶어 이건 치료인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도 정상인 사람도 나도 근육 강화해가지고 EFG 선수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운동선수들은 너무 혹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하나로 허용해주면 이게 좀 발전하고 발전하다고 보면 애매한 바운더리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해줄 수 있는 어쨌든 윤리적인 의식 법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런 것도 같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 정말 그냥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해 볼거리들이 있고 어떤 선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많이 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전자 가위 기술에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저희 GMO 인사이트의 마무리 코너가 있어요 바로 이 GMO 슬로건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요 우리 박사님이 또 땡땡땡 이 빈칸을 채워 주셔야 되는데 유전자 가위 기술은 땡땡땡이다 이 땡땡땡을 어떻게 채워 주실 건가요? 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생태계의 정원사다 정원사다? 네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정원사나 뭐 미용사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원에 보면 다양한 꽃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조화롭게 자라잖아요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삐져나온 좀 보기에 좀 안 좋은 것들 지나간 사람을 좀 뭐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가시 같은 것들이 그럴 경우는 살짝 다듬어 줘서 조화롭게 만드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용실 가면은 가장 적게 가위를 대서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게 최고의 미용사다 네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다양한 생태계가 어울려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것들을 최소한의 터치로 가장 서로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정원사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유전자의 가위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말씀을 드릴까 유전자 가위 기술 과학 기술인데 약간 하나의 종합 예술 같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GMO 슬로건 이벤트는요 시청자분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신 후에 저희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 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GMO 하면 인사이트 같이 외쳐주세요 GMO 인사이트 감사합니다.